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멤버들과 같이 가길 원하죠? 네? 원하죠? 걸그룹 멤버들? 예예. 솔직하게 말해. 자기는 멤버들이랑 가고 싶어서 걸그룹 멤버들이랑 가고 싶어. 그럼 솔직하게. 출발. 뭐라는 줄 알아요? 가고 싶죠. 걸그룹 멤버들과 노래 동생으로 출발. 고내 upload. 한 분이 외면하고 있겠죠? 네. 한 분이 외면하고 있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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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? ,, 우리의 상추군 그리고 키군. 여짓말 해결한 것 같다. 상추, 키 그리고 려원. 얘는 수동물 먹었어요. 웃긴'. 얼굴은 반반한데 성진이 유카 친구로 따라왔습니다. 야, 그거erel, 자식아! 자, 얼굴은 반반한데 성격이 있다. 우리 리허 군. 반갑다 친 거야. 반갑다 친 거야. 안녕하세요. 이러면 휘철이 형이 어떻게 되는 거죠? 안녕하세요. 빛나래 샤연입니다. 이렇게 좀 심하게 어깨동물을 한다든지. 오와! 왜. 아 그냥 입는 상황으로. 아 그냥 입는 상황으로. 지금 입는 상황으로. 하나 둘 셋! 귀엽다. 우리 키씨. 민호군이 사실 우리 백전만점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거든요. 샤이니 안에서도 그리고 숙소 안에서도 모범생이에요? 뭐 형들 보면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. 멤버 사이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. 멤버 사이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. 이런 거 하고 계속 들어오잖아요. 샤오인들 발로 차고 가요. 마지막 스케줄을 하고 오는 게 편한 날이죠. 지금 저 발로 찼다는 얘기에 은사 형 훈이 차는 분들 보세요. 지인은 너 엄청 부러지게 쳐다봐. 난 너도 머리가 뚫리는 거 같고. 사실 민호군이 어떤 여자 특히 연상도 좀 좋아하나요? 연상 킬러죠 킬러. 연상 킬러죠 킬러. 연상 킬러. 연상 킬러. 연상 킬러. 연상 킬러야. 미치겠다 진짜. 자 지금 축구가 저 없이. 연상 도 여러분. 매일 프리카. 여러분 2차는 호수 죽이오. 한국국토정보공사